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최근에 눈이 많이 내려 모든 구독자, 대표님들 걱정인데요. 모두의 안전운전을 기도하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아가는 출, 퇴근길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많은 대표님들이 바라던 실속과 차박 기능까지 겸비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품목들로 리폼이 된 차량입니다. 차량은 기아에서 주문이 아닌 아트원에서 계약, 주문까지 진행해주셔서 순정 하이리무신 대비 더 착한 가격으로 차량을 출구하여 리폼을 통해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기본 차량 기준으로 순정 대비 모니터가 무려 29인치로 탑재되어 있고 일렬에는 터치형 보조모니터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족하시는 고객님들의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루프 내부의 디자인입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이 클래식한 장점이 있다면 아트원 하이리무진 내부는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부분까지 시대에 걸맞는 요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모니터 전용 보조배터리, 무시동 모니터 시청 시 스피커, 웰컴 LED, 확산형 루프 에어벤트, 작업 내용입니다. 신차 패키지, 퀼팅, 엠보싱 바닥, 전동 침대형 시트, 허니콘 블라인드, 전동 침대형 시트 롱레일, 팝업 싱킹 수납함, 디럭스 리무진 시트 1,2열, 뉴티크 우드 플로어 2,3열, 1열은 디럭스 리무진 시트 시공으로 확장된 버킷으로 안정감이 있는 드라이빙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1열 트렁크는 퀼팅, 엠보싱 바닥으로 시공되었습니다. 2,3열은 뉴티크 우드 플로어 시공으로 바닥을 깔끔하게 완성하였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에 효과적이며 차량관리가 쉽습니다. 허니콤 블라인드 장착으로 2열, 3열 트렁크 창문 전체를 가려주며 실내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햇빛 차단에 효과적입니다. 9인승 2,2,2,3 시트 배열에서 3열,4열을 탈거 후 6인승 2,2,2 시트 배열로 아트원 황제 차박 개조를 진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트 배열을 물론 넓은 레그론 공간까지 확보됩니다. 아트원 황제 시트는 이동 중에는 2인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좌석을 제공합니다. 등판 언더 서포트를 이용하여 세밀하게 시트 자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휴식 및 차박을 할 때에는 황제 시트를 180도 눕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황제 시트를 완전히 펼칠 수 있습니다. 팔쿠션을 탈착하여 목베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제 시트 간격을 조절하는 만큼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열 팝업 싱킹 시트가 있던 자리에는 수납함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물건을 간편하게 정리하여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시면서 가장 인기있는 시공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드플로어 실내 관리가 편하고 방수 그리고 고급스러움까지 차박 시트입니다. 캠핑은 차박 트렌드의 주인공이며 뛰어난 활용도를 보입니다. 리무진 시트입니다. 편안함으로 탑승자의 피로도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4열 수납함입니다. 안 쓰는 4열은 탈구 실용성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재탄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구매를 생각하신다면 차량 구매부터 용도에 맞는 리폼까지 가능한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을 출구할 수 있습니다.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글로벤 계약 시 할부, 리스, 렌트 모두 가능합니다.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